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문제, 정치업업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여러분들 올해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과 확실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한계 틀렸는데 표점이 155점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런 현장 제자 얘기도 들어봤고 또 정치업업, 이번 문제가 1등급 컷이 44점이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그 정도 나오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들. 재수생들은 똑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고3들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3들 중에서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상대평가인이 시험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달리시면 여러분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설 강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는 것도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해서 웬만하면 제가 정치업업은 해설을 다 하는데 10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10문제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설명드리지 않은 문제들 중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Q&A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 1번이 아니라 2번 먼저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어려운데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맨 마지막 두 번째 문장 보면 그냥 나왔어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걸 의미하는 게 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가 뭘까요? 예,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근대가 아니라 현대입헌주의로 바꾸셔야 되겠죠. 2번,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위한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3번, 역시 국민주권의 원리와 관련됩니다. 선거권 보장한다, 투표권 보장한다 그러면 국민주권의 원리고요. 4번,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회권의 별명이 바로 생활권이나 생존권입니다. 거기,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체크할 것,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회권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용어에 대해서. 그런데 사회권의 별명이 생활권 또는 생존권이기도 하다. 체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되고요. 복지국가 원리는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조금 더 확장이 돼요. 시장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5번 틀렸고요.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사례는요. 갑이 을한테 3억을 빌렸어요. 그런데 안 갚고 있어. 그러다가 연락도 끊겼어. 그런데 어느 날 공항에 갔는데 우연히 을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을의 입장에서 우연히 갑을 목격했는데 갑이 이민 가려고 하고 있어. 출국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 경우에 딱 붙잡았다 이거죠. 전형적인 여기 5번 문제에서의 첫 번째 가 사례는 가는 아니구나. 첫 번째 사례는 어쨌든 간에 을이 갑을 지금 붙잡은 행위는 전형적인 자구 행위. 자구 행위가 됩니다. 자구 행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A와 산책 중이던 개가 목줄이 풀려서 지나가는 B에게 달려들었고 도망가는 B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C의 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야 대문을 부술 정도의 힘이면 개하고 한 판 붙었을 텐데요. 그죠? 어쨌든 이것도 전형적인 사례죠. 긴급 피난입니다. 개가 공격해오니까 이런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와 있는 ㄷ 있죠. ㄷ 동그라미 ㄷ 이것은 긴급 피난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개는 B를 결국 물었어. 대문 부수고 들어가면 안 되지. 문을 닫았어야지. 부숬으니까 물리죠. 그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때 집주인 C는 B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개에게 막대기를 한 번 휘둘렀어요. 그런데 급소를 먹고 개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한 내공의 소유자인 걸로 알겠는데 어쨌든 ㄹ 보면 이때 집주인이 이때 물린 B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기를 휘둘른 거 아니야. 이것도 역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긴급 피난이에요.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의 경우는요. 본인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타인을 위한 경우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ㄷ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긴급 피난이었고요. ㄹ의 경우는 타인을 위한 긴급 피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우리의 기억은 여기 기억이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자구행위. 자 기억은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죠. 자구행위로서. 그래서 위법성 충족했다. 틀렸네요. 2번 A는 니은에 관한 고의가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민사 책임.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는 과실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형사상 책임. 범죄가 성립해서 형벌이 부과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원칙상 과실에 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질 않습니다. 원칙은 고의에 의한 행위만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줄이 풀렸는데 그게 만약에 부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 책임은 부담할 여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형사 책임까지는 아니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의가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그랬는데 민사 책임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제된다고 정확히 민형사상 책임 둘 다 면제된다. 확정할 수 없어요. 민사 책임의 가능성은 있구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B의 디귿은 디귿은 여기 긴급 피난이죠. 위법성이 인정되질 않아요. 역시 긴급 피난으로 그래서 틀렸고요. 4번 B의 디귿은 의뢰의 기업과 달리 구성요건 충족한데 둘 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거야. 그런데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번 여기 리을은 결국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해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